영상이 좋았다면 공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기술 종주국이 아니라는 이유로 우리 한국은 참으로 원통한 일들을 정말 많이 당했습니다. 또 온갖 수모도 겪어야 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년 전 대한민국 특산품 K9 자주포의 UAE 수출이 좌절되었습니다. 만약 당시 이 수출이 이루어졌다면 2022년 이집트와 이조원대 수출 계약을 체결했던 것은 물론일 뿐만 아니라 이미 2년 전에 아프리카 대륙에 진출하며 K9 자주포를 전세계로 확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쉽게 말해 전세계를 횡단한 K9 자주포 벨트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여러모로 안타까운 점이 많았던 과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와 내막을 알고 보면 안타까운 게 아니라 분통이 터집니다. 차라리 K9의 성능이 모자라서 수출에 실패하면 되니 억울하지는 않았을 텐데요. 하지만 K9이 UAE 진출에 실패한 건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독일의 견제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K9 엔진 기술의 60%를 담당하던 독일이 때 중동 무기 금수 조치를 들먹이며 수출에 브레이크를 걸었던 건데요. 대한민국 방위 산업 역사에서 외산 엔진이 속을 썩였던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최근 가장 높은 주가를 달리고 있는 K2 흑표는 개발 후 1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고질적인 파워팩 문제로 심장병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했습니다. 또 KF-21은 현재 기준으로도 60에서 70%에 육박하는 국사화율을 달성했음에도 여전히 엔진 하나 때문에 수출 시장에서 활약하지 못할 것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에 휘둘리고 있습니다. 4.5세대 전투기 시장에서 직접 경쟁해야 할 미국이 과연 대한민국의 KF-21이 자국의 F-16 바이퍼를 앞지르도록 두고 보겠냐는 것입니다. K9 자주포의 사례를 보면 확실히 그럴듯한 주장이긴 한데요. 그러나 대한민국은 한 번 당했다고 두 번 또 당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K9 자주포의 사례로 엔진 국산화에 필요성을 뼈저리게 느낀 대한민국은 곧바로 파워팩 개발에 돌입했는데요. 우선 결론적으로 말해 K9 자주포의 엔진은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이덕의 대한민국이 주춤했던 중동에 완전히 새로운 시장이 열렸습니다. 그동안 K9의 엔진은 독일 MTU와 기술 협력으로 생산하며 국산화율이 60%에 그쳤는데요. 1999년 초기형이 개발된 K9은 그동안 독일 기술이 들어간 엔진을 사용했어도 운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수출 시장에서도 별다른 제약이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대한민국은 엔진 국산화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독일이 대중동 무기 금수 조치를 펼치며 K9 수출에 제동을 걸었고 이에 대한민국은 부랴부랴 K9 엔진 국산화에 뛰어들었는데요. 그리고 개발을 시작한 지 고작 3년 만에 국산 K9 엔진의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난 12월 8일 내구도 시험을 완료한 건데요. 하지만 개발 기간이 짧았다고 허투루 만든 건 아닙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건 천마력급 엔진을 완전히 새롭게 설계했음에도 기존 독일 엔진과 1대1로 호환할 수 있는 규격이라는 건데요. 이 말인즉슨 기존 K9 자주포의 엔진을 교체할 때 체계 정비 과정에서 어떠한 추가적인 변화 없이 오버홀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그냥 독일 MTU 엔진을 국산 엔진으로 교체하면 정비가 끝난다는 건데요. 당장 우리 군에서만 운용 죽인 K9 자주포와 K10 탄약 보급 장갑 차만 2,000대에 육박합니다. 신형 엔진의 1대1 호환이 가능하다면 당연히 천문학적인 금액을 절약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국산 엔진 탑재로 유지 보수 금액을 줄일 수 있는 것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기존과 동일한 성능, 규격이라면 이미 수출된 물량의 국산 엔진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업계 관계자들은 국산 K9 엔진이 최소 6조 원 이상이 글로벌 수요를 불러일으킬 것이라 추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1조 2천억 원 이상의 생산 유발 효과는 덤입니다. 생산 유발 효과란 특정 상품의 최종 수요가 직간접적으로 산업 전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말합니다. 자동차를 예로 들자면 자동차 한 대를 생산하면서 엔진, 타이어, 브레이크, 라이트 등 수많은 중간 소재가 생산되며 관련 산업 전반이 부응하는 걸 생각하시면 편한데요. K9 자주포 엔진의 완전 국산화가 이루어지면서 당연히 수많은 업체가 핵심 부품을 개발 생산하기 위한 기술력을 보유하게 되었고 관련 인프라 역시 마련되었습니다. 즉 현재 현재 엔진보다 더 성능이 좋은 차기, 차차기 엔진을 개발하는 것도 가능해졌다는 건데요. 실제로 국산 K9 엔진은 연료 분사 특성 최적화에 성공하면서 기존 대비 연료 소비율을 5% 이상 개선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독일 MTU의 기술 제휴에만 의존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텐데요. 사실 무엇보다 가장 기분 좋은 게 바로 이 점입니다. K9 엔진의 완전 국산화로 대한민국 방산을 견제하던 독일에 제대로 한 방 먹여줄 수 있었는데요. 많은 분이 간과하고 계시지만 K9 자주포 엔진은 AS21 레드백에도 사용됩니다. 호주가 랜드 400을 통해 끝내 레드백을 선택한데도 이 점을 무시할 수 없는데요. 이미 K9을 현지에서 생산하고 있는 호주 입장에서는 레드백을 도입하는 게 생산시설 건설에 훨씬 용이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AS9 레드백에 여전히 독일 MTU 엔진이 사용되었다면 대한민국은 오랜 싸움 끝에 독일 링스를 누르고 호주 차기 장갑차로 선정되었음에도 여전히 독일에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엔진 국산화로 그럴 필요가 없어졌죠. 뿐만 아니라 제 밥그릇 뺏길까봐 대한민국 방위 산업의 성장을 못마땅히 보고 있는 독일이 레드백 K9 수출에 견제수를 던지는 것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장 UAE부터 K9 자주포 도입을 위한 협상에 재돌입했는데요. 이처럼 엔진은 무기체계의 심장이나 다름없는 만큼 난이도가 어려워도 국산화가 필수적입니다. 일반적으로 국산화는 무조건 좋은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생산 비용이나 기술 확보, 유지 보수 등 자주 국방을 생각하면 국산화를 추진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산화가 만능은 아닙니다. 외산 부품을 수입해 사용하는 게 훨씬 효율적인 경우도 있고 기술 격차가 크다면 황새 쫓아가다 가랑이 찢어지는 것보다 우선 첨단 부품을 수입해 사용하고 차츰차츰 단계적으로 국산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분야가 바로 전투기 엔진입니다. 잠시만 초도 양산 물량 축소 논란을 떼놓고 보더라도 KF-21 보라매의 수출 전망은 잡음이 적지 않았습니다. 다름 아닌 KF-21에 탑재된 제너럴 일렉트릭의 F-414 엔진 때문이었는데요. 하물며 F-414 엔진은 기술 제휴를 통해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음에도 부정적인 주장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게 일단 F-414가 미국 엔진인 이상 미국의 허가가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물론 미국과 군사적 동맹인 대한민국이 미국의 적국에 KF-21을 판매할 리는 만무한데요. 반대로 미국 역시 아무리 F-16 바이퍼라는 경쟁 기종이 있다고는 하나 독일처럼 대한민국 방산 시장을 직접 견제하기 위해 수출을 규제할 리도 없습니다. 하지만 친러 행보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우즈베키스탄 수출이 좌절된 FA-50 사례를 떠올려보면 제3국에 수출하는 경우 국제 정세라는 변수를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내수 시장이 작은 대한민국이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려면 수출 물량을 최대한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 대한민국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여러 시장에 폭넓게 대응해야 한다는 건데요. 그러나 KF-21에 미국 엔진이라는 혹이 붙어있는 이상 상당한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의 전투기 엔진 기술력이 지금 당장은 미흡하더라도 단계적 성장을 멈추지 않고 있다는 건데요. 더군다나 대한민국의 발전 속도는 놀라울 정도로 빠릅니다. 실제로 F-414 엔진의 경우 약 40%의 부품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9,800개가 넘는 엔진을 라이선스 생산하며 관련 기술과 인프라를 조금씩 성장시켜 온 덕분인데요. 이쯤이면 처음부터 국산 엔진을 탑재하면 좋았겠지만 반대로 F-414 엔진을 수입해 사용한 덕에 KF-21의 조기 전력화가 가능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기술이 충분히 숙련된 만큼 추진력을 잃지 않고 국산화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텐데요. 가장 시급한 과제는 전투기 엔진용 소재입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공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일례로 전투기 엔진에는 주로 인코넬 718이라는 특수학금이 사용되는데요. 음속을 초월하는 속도로 비행하는 전투기의 엔진은 당연히 상상 이상의 고출력을 발생시키고 이 과정에서 초고온 초고압 초고속이 극한 환경을 버텨내야 합니다. 더욱이 무게가 곧 성능 하락으로 이어지는 전투기의 특성상 내구성과 함께 경량화를 이루어야 하는데요. 상반되는 두 개념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인코넬 718 주조에는 상당한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제대로 만들지 못해 허브한 날 깨져나가는 중국의 엔진을 떠올리면 감이 오실 텐데요. 이에 대한민국은 산업통상자원부 주도로 터보펜 항공엔진 인코넬 718 초내열압금 주단조품 개발사업 신규 지원 대상 연구개발과제를 공고하는 등 1,500도 이상을 견딜 수 있는 내열압금 개발에 돌입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실기체에 적용할 수 있는 1만 5천 파운드급 엔진 개발도 착수한 상태인데요. 앞선 KF-21의 F414 엔진의 MIL 추력이 1만 4,770 파운드입니다. 여기서 애프터 버너를 가동할 시 최대 추력이 2만 2천 파운드까지 오르는 건데요. 개발을 주도하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2029년까지 코어 엔진을 개발하고 늦어도 2037년까지 제작 및 인증시험을 완료 전력화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본격적인 개발을 시작한 2023년 기준으로 고작 14년 정말 엄청나게 빠른 속도인데요. 가장 직관적인 경제 효과로 따져봐도 국산 전투기 엔진의 원년으로 여겨지는 2037년이면 최소 구조사 천억 원 이상의 부가 가치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14년이 지난 뒤에도 여전히 군과 민간 양쪽에서 최소 6조 원 이상의 시장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이 엔진 독립에 성공한다면 오히려 선두 그룹에 입성하는 순간이 될 텐데요. 이처럼 대한민국의 엔진은 항상 상식을 뛰어넘는 속도였습니다. 일례로 6.25 전쟁이 멈춘 지 고작 5년 뒤인 지난 1958년 이제 막 전쟁의 상은이 아물기 시작한 그때부터 대한민국의 엔진 독립은 시작되었습니다. 대우중공업의 전신인 조선기계제작소에서 25에서 100마력급 선박용 디젤 내연기관을 개발하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이후 대한민국은 5대 내연기관 중 차량용 엔진, 건설기계 엔진, 선박 엔진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고 발전용 가스터빈과 항공우주 엔진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1850년대 초 내연기관이 탄생한 이후 유럽이 160년에 걸쳐 쌓아온 기술을 대한민국은 고작 50년이 조금 넘는 시간만에 국산화했습니다. 빨리빨리의 나라답게 무려 100년의 세월을 건너뛴 셈인데요. 특히 모두가 불가능이라 여겼던 선박 엔진 분야에서는 전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기도 합니다. 통계상 전세계 선박용 엔진 10대당 최소 3대 이상은 메이드 인 코리아인데요. 다시 전투기 엔진으로 돌아와서 안보적으로도 엔진 독립은 필수적입니다. 문제는 지금 우리가 흔히들 선두그룹이라고 부르는 군사기술 선진국들이 이미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KF-21 보라맨은 4.5세대의 천병이지만 반대로 국산 엔진 없이 5.5세대 이상 개량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 격차는 갈수록 벌어질 텐데요. 결국 후발주자인 만큼 대한민국은 더욱 빠르게 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4년 뒤 대한민국이 추월이 시작될 것입니다. 두 명의 군인이 레버를 돌리자 괭음과 함께 호스가 부풀어 오릅니다. 잠시간에 숨 고르기 후 더욱 참혹한 격전이 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가자 지구의 땅굴에 골머리를 썩던 이스라엘이 기상천외한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바로 해수를 이용한 침수 작전인데요. 골자는 아주 간단합니다. 지중해에서 바닷물을 대량으로 끌어와 가자 지구에 퍼져있는 땅굴을 침수시켜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지난 13일을 기점으로 침수 작전을 본격적으로 개시했는데요. 가자 터널의 규모를 생각하면 적어도 앞으로 한 달은 이스라엘의 작전이 제대로 먹혀드는지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게 이스라엘의 침수 작전은 전쟁 초기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온 주장인데요. 이에 하마스의 대변인 온사마 함다는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하마스의 터널은 고도로 숙련된 기술자들에 의해 건설되었다며 침수를 비롯하여 예측할 수 있는 모든 공격 방식에 대비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마스에 동의하긴 싫지만 한편으로는 충분히 일리 있는 주장이긴 한데요. 만에 하나 하마스의 주장대로 침수 작전이 별다른 효과를 보이지 못한다면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일생일대의 자책골을 넣는 꼴입니다. 이스라엘의 침수 작전은 사람이 살고 있는 도시 지하에 바닷물을 들이붓겠다는 정신 나간 계획인 만큼 이로 인해 예상되는 피해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로써 전쟁을 끝낼 수 있다면 시도해볼 가치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특히 대한민국의 안보 상황에 대입해보자면 상당히 눈여겨볼 만한 작전입니다. 다름 아닌 북한 때문인데요. 현재까지 발견된 북한의 남침 땅굴은 총 4개로 군에서는 정기적으로 대남 땅굴 조사를 펼치고 있지만 반대로 전문가들은 추가적인 대남 땅굴의 존재 여부에 회의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산이나 기술력, 유지 관리 등 현실적인 이유로 추가적인 땅굴 건설이 불가능했을 것이라 보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북한의 지하 세력을 간과할 수는 없는데요. 설령 남침용 땅굴은 없을지라도 북한 내부에서는 대부분의 전략 시설이 지하화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이스라엘 군이 찾아낸 하마스의 땅굴입니다. 말이 땅굴이지 작은 지하차도 규모인데요. 현재 이스라엘 군이 확보를 끝낸 땅굴 길이만 최소 4km 이상인데다 입구는 가자지구 출입구인 에레지 교차로에서 불과 4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하마스가 언제든 해당 땅굴을 이용해 가자지구 인근 이스라엘 키부츠로 병력을 침투시킬 수 있다는 건데요. 게다가 땅굴의 규모를 보면 테크니컬이나 장갑차 역시 충분히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시작된 지난 10월 이후 이스라엘 군이 지금까지 찾아낸 터널 입구만 약 800개에 달합니다. 발견된 것만 이 정도이니 아직 밝혀지지 않은 규모가 얼마나 클지는 가늠할 수조차 없을 텐데요. 심지어 이 중 대부분은 민가나 병원 학교 등에 입구를 두고 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결국 칼을 빼들었습니다. 지중해 해수를 이용한 수공을 가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하마스의 땅굴 일명 가자 메트로는 이름처럼 웬만한 대도시의 지하철 땀칠 만큼 거대한 지하 네트워크입니다. 대략적인 길이만 따져도 500km가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서울 지하철의 길이가 대략 357km를 조금 넘는다는 걸 감안하면 가자지구 아래 땅굴이 얼마나 복잡하게 펼쳐져 있을지 얼추 짐작할 수 있으실 겁니다. 하마스는 이 가자 메트로의 지휘본부와 무기고 탄약창을 건설하는가 하면 보급을 위한 거점기지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하마스 대원은 필수적으로 가자 메트로를 이용한 전투를 훈련받기 때문에 게릴라 전술을 펼치기에도 최적인데요. 가뜩이나 시가전 난이도가 절망적인 가자지구에서 가자 메트로를 제압하지 못하면 하마스를 퇴치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군은 지난 2021년부터 가자 메트로를 파괴하고 있지만 그 중 파괴에 성공한 건 기껏해야 100km 내외에 불과한데요. 평균적으로 지하 30m에 건설되었다 보니 어지간한 타격으로는 흠집조차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자 메트로는 일종의 초거대 벙커나 마찬가지인데요. 전쟁을 오래 끌수록 내부의 반발까지 상대해야 하는 이스라엘로서는 일망타진을 위한 묘수를 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군은 지난 11월 알샤티 난민 캠프에서 약 4km 북쪽에 대형 해수펌프 5개를 설치했고 이번 달 2개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해수펌프가 시간당 수천세제곱미터의 물을 퍼붓는다면 이론상 길어도 2에서 3주면 땅굴을 모두 수장시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물론 극약처방이니만큼 찬반양론도 뜨겁습니다. 일례로 한 군사 관계자는 이미 파괴한 가자 메트로를 제외한 나머지만 제외하더라도 최소한 100만세제곱미터의 해수가 필요할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문제는 이 경우 가자지구를 포함한 이스라엘 남서부의 지하수 생태계가 박살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가자지구는 대수층의 염분이 높아지면서 수자원 시스템이 상당히 망가진 상태인데요. 더욱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발발하면서 그나마 있었던 정수시설들도 작동이 멈췄으며 이스라엘에서 가자지구로 이어지는 수도관 3개 중 하나가 끊기면서 물 보급이 차단된 상태입니다. 원래부터 물이 부족했던 도시의 외부 유인마저 끊긴 것입니다. 가자지구 현지 주민의 인터뷰에 따르면 전쟁 발발 전 그래도 1인당 하루 최소 83리터까지 보급되었던 담수가 전쟁 무려 3리터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하에 해수까지 들이붓는다면 전쟁이 끝나도 가자지구의 수자원은 회복할 수 없을 텐데요. 미국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 CSIS도 바닷물이 기존 상하수 시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가늠하기 어렵다며 건물 안전 역시 보장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쉽게 말해 집안이 물러지면서 지상의 건축물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건데요. 또한 아직 지하에 남아있는 137명에 달하는 인질들 역시 걱정입니다. 이스라엘군은 인질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가자 메트로에만 해수를 투입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당장 정확한 규모, 입구의 위치조차 알 수 없는 가자 메트로에 이것이 가능할지는 의문입니다. 게다가 지난 15일 이스라엘군의 5인 사격으로 자국 인질 3명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칫하면 거대한 인명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침수 작전은 양날에 거밀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안보 구조가 비슷한 대한민국은 침수 작전이 어떻게 끝나든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걸 지켜보고 습득해야만 합니다. 하마스가 가자 지구에 거대한 땅굴을 건설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름 아닌 북한 덕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군이 하마스의 땅굴을 포착하고 파괴하기 시작한 건 2년 전인 2021년부터입니다. 당연히 그동안 하마스의 땅굴 구조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는데요. 그 결과 수많은 군사 전문가, 관계자들이 내린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북한이 이란을 통해 하마스, 해지볼라 등 테러 단체의 땅굴 기술을 판매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역시 유사시 땅굴을 이용한 북한의 게릴라전을 걱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물론 한반도 석지를 생각하면 흔히들 남침용 땅굴 등으로 부르는 초장거리 땅굴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한반도는 중생대 마그마 관입으로 인해 화강암이 전 국토에 걸쳐 대량으로 분포되어 있는데요. 화강암은 흔히 발견할 수 있는 돌 중 가장 단단한 축에 속합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발견된 남침용 땅굴 4개의 경우만 보더라도 그 길이가 기껏해야 2, 3km에 끝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보다 장거리 땅굴을 건설하려면 지하철이나 터널을 뚫을 때 사용되는 TVM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이 정도 대규모 토목 공사가 진행된다면 우리 군의 정찰 자산으로 포착하지 못할 리가 없는데요. 진짜 문제는 남침용 땅굴이 아니라 북한 내부에 있습니다. 북한은 1962년부터 채택한 이른바 4대 군사노선의 일환으로 전군의 간부와 전군의 현대화 전인민의 무장화와 함께 전 국토의 요새화를 추진해왔습니다. 이 중에서도 전 국토 요새화는 그 단단한 화강암을 뚫고 전국 각지의 최소 8,000개 이상이 요새를 지하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북한 지하시설물의 총길이는 무려 547km로 일직선으로 이을 시 강원도 철원에서 제주 남단까지 닿을 정도입니다. 특히 북한은 전체 군수공장의 80%에 달하는 약 200개의 군수공장도 지하화했습니다. 오죽하면 산 하나를 통째로 관통하는 공군 비행장과 활주로를 갖췄다는 탈북자 증언도 있었는데요. 다소간의 과장은 있겠지만 동해의 원산 갈마비행장 남서쪽 인근과 서해 쪽에 자리 잡은 남포 근처의 온천 비행장 등에는 지하 활주로를 실제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산 속에 자리 잡은 동굴기지를 중심으로 활주로를 설치해서 그야말로 비행기가 산으로 들어갔다가 산에서 나오는 지경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가장 골치 아픈 건 평양인데요. 결국 수도를 점령하지 않으면 전쟁을 끝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평양 지하철은 전체 노선의 평균 깊이만 해도 무려 100m에 달하는 데다 가장 깊은 곳은 150m가 넘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깊은 지하철역인 부산 만덕역이 70m라는 걸 생각하면 두 배를 훌쩍 넘기는 깊이입니다. 이들 지하철역은 유사시 방공호로 즉각 사용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지하철이 건설된 목적 자체가 주석군과 순환공항을 잇기 위해서라는 설도 있는데요. 결국 제2차 한국전쟁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과 마찬가지로 지하 요새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해수를 이용하는 건 그리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우선 북한은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처럼 바다에 붙어있으면서 폭이 좁은 지형이 아닙니다. 한반도의 내륙 두께 즉 동서간의 거리가 가장 먼 곳은 300km를 훌쩍 넘는 데다 지형이 복잡하고 산지가 많아 물을 끌어쓰는 게 사실상 불사능합니다. 동해와 서해를 몽땅 동원한다고 해도 최소 수십 킬로미터에 달하는 파이프를 설치해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도 힘들 뿐 아니라 파이프 설치할 동안 전쟁이 끝날 판입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멀쩡한 내륙 땅 속에 해수를 들이붓는 것은 결과적으로 지하수는 물론이고 땅 속 생태계를 교란할 뿐 아니라 그 피해를 되돌리는데 몇 년 혹은 몇십 년이 걸릴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결국 대한민국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전공법 뿐인데요. 우리가 자랑하는 화력으로 북한의 지하 요새를 뚫어내는 것입니다. 그것도 최소 300미터 이하의 반공호를 파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사상비서와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의장을 역임한 탈북자 황장엽 씨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 지휘부가 지하 300미터 깊이의 반공호 지휘시설뿐만 아니라 대량 살상 무기의 생산과 저장시설까지 갖춰놓고 있다고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현무 5 탄생에는 이런 비화가 숨어 있는데요. 북한의 날로 강화되는 지하시설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국방과학연구소 역시 이미 지난 2000년대 초반부터 지하 관통 기술을 별도로 연구해왔습니다. 그 결과물이 탄두 중량 8에서 9톤의 현무 5인데요. 말이 좋아 8에서 9톤이지. 그러면서 사거리가 300km 내외라는 건 지극히 기형적인 형태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탄두 중량을 줄이고 사거리를 확장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던 북한의 지하 반공호를 파괴하기 위해 대한민국은 전무 의무한 탄두 중량이 탄도 미사일을 만들 수밖에 없었는데요. 현무 5는 사실상 지하 관통에 특화된 미사일답게 철근 콘크리트 기준 100m 일반 대지의 경우는 최고 400m로 추정됩니다. 다만 이런 전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우리가 이스라엘 침수 작전을 눈여겨봐야 하는 건 전술의 다양성을 위해서인데요. 끊임없이 변화하지 않으면 우리의 적 역시 대응 방법을 준비할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메르카바 전차가 대전차 미사일에 파괴되는 장면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큰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기갑 부대가 아직도 능동 방어장치를 탑재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북한의 대전차 미사일 공격에 대한 대응책이 없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군사력과 안보는 큰 위협을 받게 된다는 방증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대한민국 정부와 군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하는 무능력으로 집결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군부는 이러한 위협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며 국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통해 배우는 게 없다면 우리 군의 미래는 어둡습니다. 최근 이스라엘군의 분전을 통해 하마스의 선동 하나가 밝혀졌습니다. 그동안 하마스는 이스라엘군의 메르카바 전차가 자국의 대전차 로켓 공격으로 줄줄이 파괴되었다고 떠벌리고 다녔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안보 상황에 매우 치명적인 문제였는데요. 그도 그럴 게 현재 하마스는 RPG-7과 함께 북한제 불세2 대전차 미사일을 주무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숨겨진 땅굴 입구에서 상체만 살짝 꺼내 이스라엘군의 메르카바 전차를 공격하고 다시 지하로 숨어버리는 것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런 전투 방식이 북한이 사용할 시가지 게릴라 전술과 굉장히 유사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불세2 대전차 미사일이 가뜩이나 방호력에 특화된 메르카바 전차를 쥐잡듯이 파괴하고 다닌다면 곧 대한민국의 기갑 전력 역시 실전에서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소리나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하마스가 게시한 영상을 보면 대전차 미사일 공격을 받은 메르카바 전차가 거대한 화염에 휩싸이는 장면을 쉽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얼핏 하마스의 대전차 공격에 이스라엘군이 힘을 쓰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건 지나치게 과장된 선동 영상에 가깝습니다. 하마스의 메르카바 파괴 영상에는 매우 중요한 장면이 하나 빠져있습니다. 식별, 피격, 폭발까지는 존재하지만 마지막 단계인 파괴 확인이 누락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마스가 메르카바 전차를 진짜로 파괴한 건지 아니면 반대로 메르카바가 하마스의 대전차 미사일 공격을 버텨낸 건지 장담할 수 없는데요. 실제로 현재 다수의 증거가 하마스의 메르카바 파괴 영상이 선동을 위한 거짓 영상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메르카바 전차에 탑재된 비밀 병기 덕분에 하마스의 대전차 미사일은 쏘는 족족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솔직한 말씀으로 부럽다는 생각이 들 지경인데요. 유감스럽게도 우리 군의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사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이 비밀 병기 자체 개발에 성공한 몇 안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터무니없는 이유로 실전에 적용하지 못하는 데다 천문학적인 금액을 손해보고 있기까지 한대요. 바로 전차의 능동방어장치 통칭 APS입니다. 하마스의 대전차 공격으로 이스라엘군의 메르카바 전차가 화염에 휩싸입니다. 얼핏 극강의 방호력을 자랑하던 메르카바가 착동 불능에 빠진 것처럼 보이는데요. 하지만 실상은 정반대입니다. 해당 피격 영상은 자세히 분석해보면 메르카바 포탑 측면에 붙어있는 이스라엘의 능동방어체계 트로피 시스템이 정상 작동 중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영상에서 확인되는 거대한 화염은 오히려 트로피 시스템이 대전차 미사일을 성공적으로 요격했다는 증거 영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하마스가 북한의 선전선동 전술을 제대로 배운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스라엘은 전사자가 발생할 때마다 이를 실시간으로 유족에게 통보하고 있습니다. 반면 하마스는 고작 두 달이 조금 넘는 전쟁기간 동안 수백 대의 전차와 장갑차를 파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메르카바의 최소 탑승 인원이 4명 주력 장갑차 나메르의 12명이 탑승하는 걸 고려하면 수천 명이 전사했다는 것과 같은 소리입니다. 하지만 현재 이스라엘 측의 전사자 숫자는 군경을 전부 합쳐야 500명이 조금 넘습니다. 심지어 이것도 대부분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발발 극촉이나 시가지 보병 전투를 통해 발생한 사상자입니다. 유력 오신트들의 정보에 따르면 현재까지 메르카바의 손실률은 3대 노액, 2대 격파에 불과합니다. 나메르 장갑차 역시 확인된 건 6대 노액이 전부인데요. 기갑의 무덤이라는 시가전에서 이스라엘 군의 전차와 장갑차가 이토록 멀쩡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하마스의 장비가 형편없습니다. 애초에 이스라엘 군과 하마스는 전쟁 수행 능력에서 비교가 불가능하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아닌 게 아니라 테러 집단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하마스는 제대로 된 전차는 커녕 야포조차 없습니다. 그나마 이들이 믿을 만한 한 건 탠덤 방식의 대전차고 폭탄두 대전차 로켓이나 미사일 또는 파격포탄과 폭약을 조합해 만든 IED 정도가 고작입니다. 알라의 요술봉이라는 별명으로 유명한 RPG-7 계열 대전차 로켓이나 북한이 지원한 불세2 대전차 미사일이 대표적인데요. 물론 대전차고 폭탄두는 성형 자격 효과를 이용하는 지향성 폭약이기 때문에 멀로 노이먼 효과를 이용해 현대식 전차 장갑을 뚫고 제트 기류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보병 단위의 대전차 무기로서는 충분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건데요. 하지만 여기에 능동 방어체계인 트로피 시스템이 적용된다면 얘기는 좀 달라집니다. 능동 방어체계란 전차와 같은 기갑 차량이 로켓이나 미사일 등에 공격받기 이전 능동적으로 적의 공격을 무력화하는 방어체계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능동 방어체계 즉 APS의 선두주자로 특히 트로피 시스템은 이른바 미니 이지스 시스템이라는 평가까지 받고 있는데요. 트로피 시스템은 360도 전방위 레이더를 기반으로 하는 APS입니다. 적의 대전차 미사일을 교란하는 소프트킬 방식과 물리적으로 직접 요격하는 하드킬 방식이 모두 적용되어 있는데요. 소프트킬 방식의 경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적의 대전차 미사일에서 내뿜는 유도 전파를 교란해 기만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육안으로 목표물을 조종하는 유도 로켓 방식에는 제약이 많습니다. 이스라엘의 트로피 시스템을 예로 들면 1차 적으로 전자전 공격을 이용해 대전차 미사일의 소프트킬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만약 1단계에서 무력화에 실패하거나 무 유도 로켓이라면 포탑 하드킬 시스템이 자동으로 작동해 피격 직전에 적의 발사체를 요격해버립니다. 이 과정에서 걸리는 시간은 기껏해야 0.5에서 0.6초에 불과한데요. 승무원의 생존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이스라엘 역시 그 어떤 나라보다 APS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왔습니다. 심지어 전차용으로 개발되어 820kg에 육박하는 트로피 HV를 나메르 장갑차에 탑재하기 위해 480kg으로 경량화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른바 트로피 MVVPS인데요. 이 덕에 이스라엘은 2009년을 시작으로 하드킬 방식의 APS를 실전에서 검증한 유일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드킬을 장착한 이후로는 자국 전차가 적의 대전차 화기에 파손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기도 한데요. 조금은 허세가 섞여 있긴 하지만 현재 이스라엘군의 주력 전차인 메르카바에 장착돼 운용 중인 트로피 시스템은 독일 레오파르트2는 물론 미국의 M1 에이브람스에도 탑재되었습니다. 더군다나 미국은 자국에서 개발 중이던 퀵킬, 아이언커튼 등을 포기하고 이스라엘의 트로피 시스템을 선택했는데요. 하드킬 APS의 문제는 아군 보병을 위협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적의 로켓이나 미사일을 전차 근처에서 직접 요격, 폭발시키는 방식이기 때문에 당연한데요. 특히 APS의 원조격인 소련과 러시아에서 만든 아레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요격 시 발생하는 폭발이 너무 커서 전차의 반응장갑까지 날려버릴 정도였습니다. 만약 주변에 보병이 재병합동 중이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요. 반면 트로피 시스템은 소형 EFP를 이용해 폭발 방향을 방사형으로 한정 짓습니다. 요격탄 파편 범위 역시 굉장히 좁기 때문에 아군 보병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역시 같은 이유에서 트로피 시스템을 채택한 건데요. 자국에서 APS를 개발하느니 이미 실전에서 검증되고 아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트로피를 탑재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 선택이 전 세계 방산 시장에 미치는 여파는 상상 이상인데요. 미군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지구상 가장 까다로운 검증을 통과했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의외로 미국은 애초 능동방어체계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해왔습니다. 덕분에 해당 분야에서는 이스라엘에 뒤처져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하지만 오히려 미국을 제치고 이스라엘의 트로피 시스템에 버금가는 능동방어체계를 개발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이른바 KAPS로 불리는 대한민국의 능동방어체계는 AI 및 DIRCM 기술 등이 탑재된 상당히 높은 수준의 APS인데요. A4 레이더를 이용해 적의 미사일이나 로켓을 탐지 추적하고 이렇게 획득한 정보를 AI로 분석해 대응체계를 자동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DIRCM의 적외선 레이저를 이용해 적 미사일에 교란하거나 밀리미터파, 적외선, 가시광선을 모두 차단할 수 있는 다형 역차단 연막탄을 발사해 적의 대전차 미사일이 공중에서 폭발하도록 만들 수도 있는데요. 또는 트로피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직접 요격탄을 발사해 로켓을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능동방어체계 개념을 처음 도입한 러시아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APS를 탑재하는 것만으로도 전차의 생존성을 무려 3배 이상 끌어올릴 수 있는데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이토록 훌륭한 KAPS를 개발해놓고도 정작 K2 흑표에는 소프트킬 방식의 능동방어체계만 탑재했습니다. 심지어 현재도 K2에서는 하드킬, APS 탑재를 위한 빈자리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더 어이없는 건 해당 기술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 이유입니다. 우선 방호력보다 경제성을 중시하는 풍토가 문제입니다. 30톤 이상의 중장갑 차량이 대부분인 해외의 보병 전투장갑차와 달리 대한민국은 경장갑 차량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이는 크고 작은 하천이 많고 지형이 험악한 대한민국의 질이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는데요. 하지만 경제성을 높인다며 장갑이 더 얇은 염가형 차량을 도입하거나 대전차 지뢰 방호 시스템 모듈식 장갑의 회의적인 것도 현실입니다. 그렇다 보니 고기능 방호 시스템을 개발하고서도 적용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라크 전쟁 이후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군 차량의 지뢰 및 소총탄 방호를 기본으로 적용하기 시작했으며 신형 군용 차량의 경우 대전차 지뢰 방호 시스템을 탑재했습니다. 하다못해 경제 규모가 작은 동유럽 국가들마저 최근 도입한 전차 및 장갑차의 APS를 기본 사양으로 채택하고 있는데요. 이에 반해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경제대국이라는 설명이 무색하게도 여전히 APS 도입을 망설이는 중입니다. 심지어 북한마저 APS를 적용하기 시작한 걸 생각하면 기가 찬 일입니다. 북한은 무장 장비 전시회 2023에서 신형 전차인 M2020 계량형을 공개하면서 능동 방어 장치 시연 영상을 함께 선보였습니다. M2020은 2020년 처음 공개된 모델로 당시에도 포탑 전면 및 측면에 팍스형 물체를 장착하고 있었는데요. 최근 공개된 시연 영상에서 해당 물체가 하드킬 APS의 요격탄 발사기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전체 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신형 전차의 도입 수량이 극소수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지만 그렇다고 무시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과거 대한민국은 KAPS 설치에 대당 약 10억 원이 소요된다며 탑재를 반려했습니다. K808 장갑차가 1대에 약 17억 원이라는 걸 생각하면 분명 부담스러운 금액이긴 합니다. 게다가 보병과의 합동 작전이 많은 국내 기갑 교리를 생각하면 하드킬 방식의 부수적 피해는 염려되는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대한민국은 폴란드 수출 모델인 K2PL에 트로피 시스템을 통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다만 탑재 단가가 무려 13억 원을 호가하는데요. 그만큼 수출 원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이에 KPAS의 필요성이 다시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저로의 기회가 도래한 것입니다. 최근 방산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선전은 놀라울 정도입니다. 전통적 방산 강국인 독일산 무기들은 대한민국산 무기체계와의 경쟁에서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으며 오로지 저렴한 가격으로 설명되었던 K-방산은 이제 성능조차 우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구태의 연안 군의 사고 방식에도 변화의 바람이 필요한데요. 현재 산학년 주관으로 지향성 방해 기술과 차량 탑재용 복합재머 설계 기술 위협체 탐지와 통합 연동, 표적 대응 등을 포함한 지능형 능동 방호 기술이 개발되고 있는 만큼 부디보다 완벽한 KAPS 시스템이 구축되길 기대합니다.